여보셔요? 거긴 누구야? 아니, 너는 그 무섭단 펭귄! 펭귄이 무섭다고? 그래! 완전 무지막지하다고 하던데! 내 말이 맞지? 어, 어, 글쎄! 폭탄시로, 타인머신도! 이상한 시대로 보내지 마! 난 안 그래! 저기, 네 이름이 뭔지나 좀 알자! 레노드야! 해치기 전에 이름 먼저 알아두겠다! 그거야? 어, 난 프라임이신데 해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! 으아악! 해치지 않는다며? 이게 해치는 게 아닌가? 됐어! 말도 하지마! 아, 그건 사고였다고! 봐봐! 내리지마! 제발 내리지마! 이제 막 날아다니래! 어, 알았어! 난 이만 갈게! 니 친구들을 불러오르는 거지? 다같이 날 괴롭히려고! 내 책 왜 이러는 거야!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! 쟤 좀 모자란 거 아냐? 그래도 귀엽긴 하다! 안녕! 어디 갔다 와! 그리고 그 귀여운 곰돌이 뭐야? 그건 철저히 기밀에 붙이겠다! 말도 꺼내기 싫거든! 안녕, 귀염둥이 곰돌이! 뭐야! 난 그 수달! 당장 처리가! 어서 삐어져! 아, 쟤 왜 저래? 말린도 별로 소문이 안 좋은 편인가 보네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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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